여러분 안녕하세요! 안녕하십니까? 잘생겼어요! 다시 만나요! 오늘은 일본어 알파벳을 배울거예요. KANA, 그렇죠? 히라까나 오늘은 5번 스크립 SELECT My last üç OK 준비되셨나요? 난이 눈에 눈에 다치지 테토 오늘의 나뉘는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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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egal 나뉘는게 나뉘 다음은 누 누는 1, 2, 3 어려워요? 1, 2, 누 너무 좋아요 1, 2, 3 기억하세요 1, 2, 3 1, 2, 3 1, 2 1, 2, 4 1, 2, 4 1, 2, 3 마지막은 누 네, 누 1, 2, 3 1, 2, 3 1, 2, 3 기억하세요 나, 니, 누 내, 누 굿잡 오케이 여러분이 준비되세요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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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해 보세요 아 가 사 다 오늘은 나 달림 나니 눈에 나니 논 나니 누 눈에 여쭤 난이 눈에 난이 눈에 네 예쁘게 여러분, 외국어를 배우는 언젠가 좀 힘들게 말할 수 있어요. 그러면, 반복하세요. 준비되나요? 1, 2, 3, 4 아이오에오 카기쿠게고 사시스세 소다치치 텐토 난이 누네 노 아이오에오 맘이 무메 모야유요 라리루레 로와오 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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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아 아 사 다 아 아 나 다시 한번 좀 더 한 번 더 하나 둘 셋 고 아이오에오 카기쿠게고 사시스세 소다치치 텐토 나니 눈에 노하이호에오 맘이 몸에 모야유유 라리룰레로 와오 See? Oh, you guys are doing good. So please remember This is a 히라까나 아, 가, 사, 다 And today is a 나, 나, 니, 누, 네, 노 I'm going to write down one more time 나, 니, 누, 네, 노 It's good 나, 니, 누, 네, 노 Okay, guys Today we learn another script 히라까나 N sound 나, 니, 누, 네, 노 Please remember 아, 가, 사, 다, 나 아이, 우, 에, 오 가, 가, 기, 구, 개, 구 사, 사, 시, 수, 세, 소 타, 타, 치, 치, 대, 도 Today 나, 나, 니, 누, 네, 노 Okay, guys I hope you guys are doing well Continue to learn something Always think positive If you like to learn something else Please send me a message I love to teach you guys Always Okay Have a nice day Think positive Stay healthy and happy Bye, bye 나, 니, 누, 네, 노 I love you